렛 마이 피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북한 구원 금식성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당신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희가 회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한반도를 고쳐 주소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부차로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서 기도할 당신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길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 선교한국 이루소서. 주체사상 세계 10대 종교 김일성 주체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에서 3대 세습 독재에서 살려야 합니다 주님 북한 영혼 구원과 보금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독일 성교왕국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생명을 드려 기도할 당신을 기도자로 부르십니다